벌써 다 먹은 사람? 잘 먹네 빠르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좋아 따로 또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잘 마련했는데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맞아서 그래도 보니까 좋지 않아요? 맞아 우린 더워도 좋은데 네 저희는 더워도 좋은데 재밌네요 오랜만에 근데 여기 뜨겁죠? 미안하기도 많네 바닥이 참 뜨거울 것 같은데 테빈님 끝나시고 좀 시원한 곳에서 아이고 표정 봐 더위 먹어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바로 됐어 전민이와처럼 더위 안 먹게 조심해요 아 네 조심하시고요 오늘 강좌 짧게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? 먼저 광복음부터 여러분 내일 인기가요도 타존소파가 어 몇시죠? 새벽 6시 5시요? 5시부터에요 아이고 네 맞으셨네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내일 인기가요에서 보고 싶습니다 네 힘을 내드려서 뭔가 뭔가 압박 같은데? 아닙니다 기다림의 압박 네 내일 5시에는 좀 안 먹지 않을까요? 갑자기 5시에는 시원하겠지 좀 쌀쌀할 거에요 네 오늘 너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네 생방송 무대 준비하러 갈게요 네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동방송도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린 계시잖아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또 인사해야죠 네 오랜만에 그거 한 번 할까요? 우리 다 같이 또 인사해야죠 여러분들은 괜찮겠어요? 이제 나이 좀 먹어서 상태한가? 나이 좀 먹었다 그러지? 아니 우리 오랜만에 활동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 뭐냐 하죠 아 이건 어때요 그러면? 뭐요? 어디까지 할게? 네 지금까지 포이 였습니다 지금 어때요? 한번 해볼까요? 한번 해봐요 한번 볼게요 일단 저기요 여기 한번 해주세요 네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포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올리면서 아 눈 한번 딱 감고 합시다 눈 딱 감고 합시다 자 축스러워 활동을 더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그래 다 같이 이렇게 하고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넷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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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다친 사진? 다 왔어요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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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 되겠다 너무 큰 거 helicopter 으아 으아아